안녕하세요. 두근두근 홍 닥터 이기용입니다. 자, 저의 새로운 연구실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상지질혈증 시리즈 그 두 번째 이야기. 오늘은요, 이상지질혈증이 도대체 왜 위험한지. 우리 글잖아요, 고지혈증 약을 먹습니다, 오메가3를 먹습니다라고 하는데 왜 도대체 우리는 치료를 할까요? 왜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피할까요? 그 이유를 오늘 한번 발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지질혈증이 왜 위험한지를 볼 텐데 앞선 시간이 그랬습니다. 이산지질혈증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거는 혈액 속에, 피 속에 기름이 많아진 거. 어찌 보면 너무 간단하지요. 그래서 피 속에 기름기가 둥둥둥. 하지만 이 기름기는 항상 어느 정도 필요하다. 에너지온이 되기도 하고 우리 몸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라고 했는데 요게 적정량이 있어야 되는데 많아지는 순간 그 많아진 여분의 인여의 콜레스테롤들이 마치 후라이팬에 찌꺼기 눌러붙듯이 혈관에 뚝뚝 달라붙는 거. 그것 때문에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이 위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기가 탁탁 달라붙는 게 그게 바로 동맥경화증입니다. 동맥경화증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혈관이 여기 왼쪽 그림 봐볼까요? 이런 식의 혈관이 있게 되는데 혈관 안쪽에는 네이막이라는 막이 싸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후라이팬이 코팅이 되어 있듯이 혈관도 코팅이 되어 있어요. 혈관이 다치지 마라고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 속에 기름이 지나가고 혈액세포가 지나가도 대부분 코팅이 잘 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또는 고혈압이 있거나 또는 당뇨병이 있게 되면 이 네이막이 손상되게 됩니다. 또 담배들 많이 태시는 분들은 이 혈관이 쉽게 손상이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네이막이 손상이 되게 되면 이 코팅이 벗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그 기름대가 여기 와서 탁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이 기름기가 달라붙게 되면 그 옆에 있는 기름기가 또 달라붙게 돼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기름기가 점점점점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관은요. 점점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증이라는 건데 나이를 먹어가면요. 이 얼굴도 쪼글쪼글해지잖아요. 점도 생기고. 마찬가지로 혈관도 안에 있는 네이막도 벗겨져가고 혈관 자체가 이게 말랑말랑 잘 뛰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탄성을 잃고 좀 딱딱해져요. 그게 바로 동맥경화증입니다. 하지만 동맥경화증의 핵심은 바로 혈관 안에 이렇게 노랗게 기름이 끼는 것.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고 노란 기름의 주범이 바로 바로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지질혈증을 치료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관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 우리는 관상동맥질환 그중에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이승헌 교수님과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로 가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 이거는 바로 뇌경색 뇌졸중 또는 중풍이 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혈관은 우리 온몸에 다 뻗어있잖아요. 심장에도 뻗어있고 머리에도 뻗어있고 몸 팔 다리 다 뻗어있기 때문에 이런 혈관이 막힐 때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지질혈증이 위험하고 무섭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상지질혈증 때문에 동맥경화증이 발생하게 되면 이 동맥경화증 때문에 결국 발생하는 병이 바로 심 뇌혈관질환이 발생한다라고 하게 됩니다. 맨 앞쪽에 있는 심혈관질환만 따놓고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이 막혀서 가운데 그림 봐봐요. 막혀있죠. 이렇게 딱 혈관이 막혀가지고 노랗게 기름기가 끼면서 막히면서 피가 결국 심장이 잘 흘러가지 못하고 피가 조금만 흘러갔을 때 아 심장이 아파 라고 느끼는 게 협심증 꽉 틀어막혀가지고 그 혈관 밑에 있는 근육이 썩어가는 병 그게 심근경색증이 되는데 그래서 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을 유발하는 주요 범인이 바로 이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쪽에 있는 그림 봐봐요. 심 뇌혈관이니까 그 뒤에 있는 심혈관 뒤에 혈관은 우리 온몸에 있는 혈관을 다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리로 가는 혈관이 꽉 막힐 수도 있고 여기 왼쪽에 이쪽에 있는 게 지금 피가 잘 가는 거 이쪽 오른쪽에 있는 게 다 막힌 거 못 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힐 수가 있고 저 밑에 다리로 가는 혈관이 다 막혀 버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썩어버리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또 심 뇌혈관이라기 때문에 혈관은 사방 통달 다 뚫려 있기 때문에 머리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이런 식으로 뇌경색증이 오기도 합니다. 뭐가 달라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여기 혈관이 이렇게 쭉 뻗어가야 되는데 반대편처럼 여기 혈관이 지금 막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상질증이 위험한 이유는 모든 혈관을 다 막아버리는 동맥경화증을 유발하게 되고 이 동맥경화증이 심장 또는 머리 또는 팔 다리에 생기기 때문에 위험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기 있는 거는 관상동맥 질환이 있었던 제 환자의 사진을 가지고 온 거고 여기 봐봐요. 여기 보게 되면 쭉 물감이 칠해져서 내려가야 되는 게 관상동맥입니다. 근데 여기 가운데 화살표 본대 보면은 뚜껑 짤려있지요. 뚜껑 짤려있는 게 결국은 안에 기름기가 깨가지고 관상동맥이 꽉 막힌 걸 보여주고 있고 반대편 그림 봐도요. 실은 여기가 혈관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화살표 3개가 짱짱짱 있는 데가 꽉 막혀가지고 전혀 혈액이 흐르지 못하는 즉 기름대가 혈액을 막아버리고 있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심근경색증이 되는 겁니다. 또 물어봐요. 누구는 물어봐요. 그러면 심근경색증과 혈중증의 차이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 관상동맥이 막히는 건 똑같아요. 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건 똑같은데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관상동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건 똑같은데 이 관상동맥이요. 그래도 여기 왼쪽 그림처럼 조금은 뚫려가지고 피가 흘려갈 수가 있으면 이거는 심장이 썩지는 않아요. 이런 것보다 우리는 혈중증이라고 부르게 되고 오른쪽 그림처럼 완전히 꽉 틀어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꽉 틀어막히게 되면 여기 꽉 틀어막히게 되면 우리 고무줄로 꽉 틀어놓게 되면 마치 뭐 손가락 죽는 것처럼 파랗게 변하잖아요. 이것처럼 피가 하나도 못 가게 되면요. 이 아래쪽 조직은 다 죽습니다. 썩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데 혈관이 막히게 되면 이 아래쪽 혈관이 가는 이 혈관이 결국은 지배를 하는 근육 영역들 있잖아요. 이런 영역들이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심근경색증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죽게 되면 이것 때문에 결국 심장은 뛰지 못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또 나쁜 부정맥 심장마비를 유발시킬 수가 있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심근경색증은 되게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뇌졸중 뇌졸중은요. 머리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게 뇌졸중입니다. 혈관은 심장에도 있지만 머리로 올라가는 경동맥도 있고요. 경동맥을 통해 가지고 머릿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뇌동맥으로 가게 되죠. 이 뇌동맥도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뇌경색증이 오든 심근경색증이 오든 공통적으로 공의해주는 치료가 바로 이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을 강력하게 치료하는 게 다 들어갑니다. 즉 이 뇌졸중이 와도요. 결국은 핏속에 있는 기름기를 떨쳐줘야 되고 그리고 심근경색증 또는 혈중증이 온다고 하더라도요. 핏속에 있는 이 기름기 있기를 쫙 떨쳐줘야 됩니다. 자 뇌졸중으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이 머리 혈관이 막힌 것 보고 우리는 뇌경색증 심근경색증처럼 뇌경색증이라고 부르게 되고 뇌졸중이라고 할 때는요. 실은 방금 말씀드린 뇌경색증하고 뇌출혈이 두 개가 합쳐진 병이 뇌졸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중풍 뭐가 다른데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기저에 깔려져 있는 그 원인은 똑같아요. 다 모두 다 동맥경화증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동맥경화증이 꽉 틀어막히게 되면 이것 때문에 혈관이 꽉 틀어막히게 되면 뇌경색이 되는 거고요. 동맥경화증 때문에 혈관이 되게 약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약해져 있는 혈관이 빵 터져버린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동맥경화증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뇌출혈이 됩니다. 그래서 생기는 이유는 같고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뇌졸중 증 아닙니다. 뇌졸중 아니에요. 뇌졸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보고 뇌졸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이 다리로 가는 말초 혈관이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이 사진 전에도 보여 드렸을 텐데 자, 봐봐요. 혈관이요. 꼭 심장과 머리만 막히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여기 보이는 길게 파이프처럼 쭉 내려가는 거 있죠. 이 사진이 바로 대동맥. 우리 뒤에 척추를 타고 오르는 대동맥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대동맥도 이 굵은 파이프마저도 막혀요. 이렇게 막혀가지고 왼쪽 사진 보면 오른쪽 사진처럼 내려가야 될 부분이 왼쪽 사진이 보면 막혀 있잖아요. 이렇게 막힌 것 보고 우리는 이 대동맥, 동맥, 경화증이 생겼다라고 부르는 거고 만약에 이 다리로 가는 혈관까지 다 틀어막히게 되면 양쪽 다리는 다 썩어버리게 되겠죠.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드리는 거고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대동맥보다는 조금 더 아래, 조금 더 아래 파트에서 이런 식으로 다리로 가는 이 장골동맥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다리로 가는 혈관이 막히게 돼도 이런 식으로 오른쪽은 뻥 뚫어준 거 혈관이 스탠틀러가 뻥 뚫어준 건데 혈관이 이렇게 막혀져 있는 이런 모습도 보이게 되고요. 또는 이 다리로 가는 혈관 자체가 막히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리가 다 썩어들어가는 이 말초혈관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질환을 일으키고 위험한 병행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을 반드시 치료를 하자고 그러고 제가 중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치료 방법도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상지질혈증이 왜 위험한지를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흔히 그래요. 콜레스테롤이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알아볼 거고 이상지질혈증을 끄면 도대체 우리가 혈액검사를 통해가지고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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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